가비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봐요 오늘 야간 갑오징어 낚시 나갑니다 고성에서 나갑니다 여기에 너무 자주 오시는거 아니에요 4시 10분 트랑에서 11시 정도까지 하고 철수를 할 것 같아요 요 안에는 항상 장파이다 고마 방금 쭉 당기던데 당기고 그냥 갑이노 거부징어 낚시 나갑니다 거부징어 낚시 나갑니다 거부징어 낚시 나갑니다 너무 좋아하는거 아니다 왔어요 살짝 타네 들고 있으니까 살짝 타네 나는 왜 이렇게 작노 와가지고 살짝 타는게 느껴지네 또 왔어요 아 입질이 얇으리 얇았네 입질이 얇으리 얇았네 아 난 왜 자꾸 작은 거울로 오노 사이즈는 어 아 빠졌다 아이고 세랑도 앞쪽으로 골타기 중이에요 구름 하나 없네 아까 좀 전에 몇 마리 잡긴 잡았는데요 오늘 입질이 제가 이때까지 하면서 손에 꼽힐 정도로 엄청 약하게 입질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왔네 오 앞에 가부징어 한 번에 갔다 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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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자마자 뭐꼬 이거 아 가부징어 맞다 쭉쭉 차네 뭔일이고 내리자마자 바로 오노 오 오 오 오 와 진짜 살짝 타있다 돌아버리겠다 와 와 이야 진짜 살짝 타있어요 진짜 살짝 사이즈가 밤이 돼야 어두워져야 어둠이 내려야 조금 괜찮아지려나 자 한마리 확실히 도복꽃보다 배를 타야 큰 놈이 나오네요 확률이 높죠 일단은 아무래도 잡히는 양이 많다 보니까 사이즈 큰 녀석을 만나볼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거고요 야간 가부징어 타면 이 경치 맛이지 근데 오늘은 별로 안 좋다 별로 안 이쁘네 오늘은 구름이 없어서 글라 오늘 낙조는 별로네 오케이 왔어요 살짝 타고 있다 얘도 왜이리 작노 왜이리 작노 왜이리 작노 너도 집에 가라 왜이리 작노 너도 집에 가라 왜이리 작노 너도 집에 가라 왜이리 작노 약노 그 중 그 중 아 이 정도 올라와줘야지 이 정도 이 정도 오 오 오오 먹어 무슨 소리야? 뭐였어요? 나도 놀랬다 옆에서 바로 왔다 한 마리 열두 마리 20마리는 거뜬히 잡을 수 있겠죠? 못 잡으려나? 이 정도 속도면 맞죠? 뭐 충분하겠죠? 지금 6시 30분 아직 7시 30분, 8시 30분, 9시 30분 10시 30분 4시간 30분 남았는데 아아 방금 쭉쭉 땡기던데 쭉쭉 땡기면 이게 한 박자 늦게 채우면 없네 오 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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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마리째 보내줄게요 이거 작다 집에 가라 살짝 올라타는게 딱 느껴지네 툭 치고 와 훅이 제대로 안걸렸다 열 다섯개 오 또 왔어요 야 그래 이런게 나와줘야지 이런게 나와줘야지 이런게 어 갑오징어 아니었던거 같은데 이번에는 갑오징어 맞다 그렇지 갑오징어 먹오 넣고 넣자마자 바로 온기가 먹고 잘 나오네 옆에서 뒤 옆에서도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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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가보지 그네 어 와 좀 불안했다 무게가 별로 없어 가지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나오고 그래요 뒤에 또 올라서 이거보다는 더 큰 것도 많이 올라와요 박방불도 한 마리 뒤쪽에서 한 마리 올라왔거든 신발짝도 여기도 한 마리 올라왔네 제가 작은 거를 잡은 것 뿐이에요 여기 왜 있노? 가보지 뭐 왜 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진짜 살짝 타네 우와.. 됐다 와 오오오오 오우 방생 사이즈가 작다 방생 이야 사이즈 봐라 우와 사이즈 장난 아니다 뭐 왜 안 뿌려놔 와 옆에서 사이즈 좋다 형님 이제 왔네 이때까지 저 어만데 가서 하다가 김치 이제 왔네 사이즈 좋은 곳은 스물다섯 개 스물다섯 개 스물aby 한 마리 더 한 마리도 스물여덟 개 스물아홉 개 서른 개 째는 짱네 방생 마지막 서른 마리는 방생 안 찬다 굴 껍데기 어 문어다 찬다 차는게 느껴진다 이거 문어다 문어다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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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차요 차요 문어 문어 이야 30마리에 문어 한 마리 보너스 와 이거는 사이즈 되는가 보다 이것도 문어다 와 뭐꼬 와 뭐꼬 갑자기 여기 방생하고 한 한 스무 마리 한 열 마리 정도는 방생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많이 잡았던데 여기 이쪽도 많이 잡고 이쪽도 여기도 여기는 먹 때문에 가르쳐갖고 안 비네 여기도 많이 잡았고 여기도 많이 잡았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지울게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세요 문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